재연아 happung 안녕 안녕하세요 와, 잠깐만요! 너무 예쁠 거 같아? 샤과서 거기 있는데 왜 왜 왜 왜 어, 거기서 트랩이 와서 있어 여기 키스 그거 있어요, 슬로건. 우와! 감사합니다, 엠카츠 사랑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트루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멋진 무대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무대도 예쁘게 꾸며졌다. 저희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늦었어. 네. 이거 힘들어요? 아니요, 한 번만 있는데. 다들 배가 4강 나있는데? 아주 좋아. 이리다로카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구독하기 괜찮으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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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파티할 때 트루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이상한데 옷 꺼졌어요. 손돌이 세고요! 손돌이 세고요! 아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오늘 이 사진 찍을게요. 이거 여러분들 만들어 보신 거 같아요.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최고였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우리 초빵!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으로 트루들과 함께하는 사전 녹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트루들과 했잖아요. 사전 녹화를 어땠어요? 와 진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트루들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고 싶어요 계속. 맞아요. 힘들지가 않아. 계속 트루들 만나고 싶고 계속 무대 하고 싶어졌어요. 아니 이게 무대를 하는데 행복한 것도 행복한 건데 자꾸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많이 없었으니까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특별하고 소중한 보고 같고 아마 못 잊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대면 무대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트루분들이 단단히 각오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함성이 진짜 장난 아니어서 이게 저희가 컨셉이 절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그런 웃음이 아니라 찐 행복의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트루분들한테 고맙고 앞으로 있을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트루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말 데뷔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대를 하고 왔는데요. 정말 트루분들 덕분에 멋진 무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실 저는 첫 번째 응원보부터 약간 너무 웃어버렸어요. 송송, 켈리, 찐나, 현빈, 찐아, 서미래 이거부터 너무 웃고 싶었고 진짜 참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처음으로 응방에서 트루분들 만나는 거니까 진짜 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트루 사랑해요. 정말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팬분들 있는 거랑 없는 거 진짜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정말 큰 힘이 됐고요. 이번에 어머니도 벌어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팬분들 감성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아깐 팬분들도 팬분들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에 눈이 보여요. 너무 웃기고 너무 웃기지요. 너무 웃기기 시작할 때 우리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 귀여워! 오! 오! 너무 웃기고 너무 웃기고 우리 오늘 4년에 남길까요? 하이포즈 맘았죠?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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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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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아기 같네요 또 와 잠시만요 네 진짜 망한 것 같아 빨리 봐봐 안돼요? 안돼요? 진혀로 야 울어? 야 울어? 야 우냐? 무슨 운? 야 울어? 야 울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운 돼요 운 돼요 어 미르책 미르책 담수ól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즐거운 추억도 만들면서 시작을 아주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컴백한 레베오사 앨범 활동 정말 열심히 저희 부셔보죠. 좋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트라이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넉! 파이팅!